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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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바텀 가줄걸 에헤이 로틀러스 잘 크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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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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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이라 막 이사가네 딥위드 젝에서 중료 저렴한 방법입니다 흥 젝에서 중료 젝을 처치했습니다 젝에서 중료 젝에서 중료 공속이 왜 이렇게 느린가 했더니 강인함이었구나 전형 머리 부서지겠다 세 번 박아서 세 번 못 박겠 아 못 안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쎄네 보여줘 뭐야 저 라인은 어 야 이거 게임 어 한대 더 아 이게 큰일인데 괜찮아 바론은 안나갈거야 아마도 나갈거 같은데 바론 음 음 한번 HP나 볼까 피로 뺏은거 아냐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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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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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죽은거야 역시 롤은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야 아 게임이 이렇게 돼버렸네 아 이걸 라이드가 토 흠 흠 안보이지롱 흠 짱 이리 이리 짱 음 짱 짱 짱 10 짱 음 뭔 일이래요 아 실패 피오라 잡아줘야 되나? 카이사를 잡아줘야 되나? 피오라를 잡아줘야겠네 이럴때는 백도웁니다 여러분 간다 백도웁 피오라가 집으로 오네? 뭐야 끝낸다고? 미쳤어 저 팀? 안 차이죠? 이런거? 뭐야 본진 끝나? 진짜로? 안 끝나겠지 아마도? 야 왜이렇게 빠르냐? 아 이거 뭐야 이거 탑 2렙겐 가졌는데 안경 그대로입니다 이거 뭐지? 이게 무슨 모양이지? 그냥 맘대로 할래 탑 2렙겐 가졌는데 어? 뭔가 보여 설마 뭔가 보이는데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전선 밖에 안 보이는데? 이게 뭐야 어? 어이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? 여기. 이렇게 보면.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. 이건 심지어 여기서도. 뭐야. 이거 왜 꺼져. 너는. 미안해. 꺼져 버렸네. 대박인데. 대박인데. 진짜 들어간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